그 다음은 각킬이다 에이팟 아크팩이다 3마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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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튕긴거 같은데? 아 튕겼다 뭐야 노고노고 올해 크래쉬 그리고 라스트 아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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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튕겼어 올해 크래쉬 쏘리 아니 아니 아 브레미 쏘리 브레미 노 노 노 인치핑 오 요오 아 으흐 오 시이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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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끝 끝 끝 컷 기플리 컷 이거 앞집에도 있어 여기 사방 핵 이상하게 잡았다 이상하게 잡았어 두 스타크 두 스타크 오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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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간다 형 쪽으로 간다 형 쪽으로 간다 잡았어 잡았어 와 핵 아유씨 야야야야 오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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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홍핑이 왔노 나이스 아 잠깐만 나 투 스택 투 스택 바로 와줘 2반 없어 2반 없고 웨퍼로 계속 싸운 중 오우 오우 어딨어 오우 파이팅 파이팅 해 미라도 6핑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우 내가 내가 찍어줘 정확히 2번핑 응 그리고 뒷두산 지금 그 포탑에 막 계속 어 핑 정확히 핑 어 하나 하나 1위 방 걔 혼자야 뭐해 나이스 1번핑 뭐해 시빅 바보입니다 야 에이홍 게임 너한테 개대가 전문가보다 뭐야 아 오른쪽 으응 으응 3명 다 많아 하낱다 아멘